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발더스 게이트 갑니다 저번 시간에 동료 수를 최대 수까지 올렸어요 계속 혼자 다니다가 둘이 됐다가 이 게임의 스토리는 낙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주인공 발더스 게이트 1에서 자신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의복 형제라고 해야 되나? 의복 형제? 형을 쓰러트리고 세상을 구한 주인공이 주인공인 게임인데요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노리는 악당 마흡사 존 이레니쿠스와 서필기아 동생 모두의 과연 주인공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빠밤 빠밤 자 존 이레니쿠스를 쓰러트리러 가는 내용입니다 거의 끝물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 동료를 전부 다 고충을 해놨고요 동료 보시면은 제가 32레벨이고 동료들은 다 10대 초반에서 후반인에는 조금 미리 합류했던 인수밖에 없고요 업 셋에 전사 셋 3대상 미팅 같은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장비도 꽤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사실 혼자 있어도 주인공 한 마리만 있어도 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혼자 다닐 때는 켄사이가 꿀잼이었는데 왜냐면은 다 쓸어버리니까 전투력으로 공격해서 그냥 뭐 스킬이며 뭐뭐 쓰기 전에 그냥 다 뒤로 찍어 눌렀는데 파티를 짜니까 오히려 이제 몸이 안되는 레벨에 비해 몸이 안되니까 오히려 좀 그렇네 파티 게임은 조합이 중요한가봐 자 다음 목표 바로 달릴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어디죠? 묘지지역 아래지역에는 지하묘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흡혈기가 맞설 동료가 필요하다 핵사태 요청 엘포토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도움을 구하기 위해 written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엔 물은 하 lush 조력자를 찾으라고 권했다 여기까지죠 조력자를 찾아서 같이 합류를 하는 이벤트가 이거니까 이걸 해야겠네요 지하묘지로 가겠습니다 지하묘지 묘지에서 지하로 가면 되겠지 심플한 부분이구요 바로 앞에서 나왔네요 이 녀석 이제 여동생 보드이구요 어 근데 마이크 확실히 비싼걸로 바꾸니까 괜찮다 느낌이 약간 이제 약간 초명해지지 않았나요 근데 마이크 확실히 비싼걸로 바꾸니까 괜찮다 느낌이 대충 말해도 약간 신경 안쓰고 말해도 적당히 음량이 나와 솔직히 말해 도박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는게 지겨워졌어 음 너를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얘기인거 같은데 핵사트보다 굉장히 상위원이라는 핵사트가 굉장히 세서 넣었다가 뺐어요 역시 별개는 아침에 안되더라구요 나는 야맹증이 심해서 아침 아니면 안싸거든요 그런거를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쫓지말아라 하아 곰인형중 꼬마 아직도 있네 조금만 가보자 버프 지금 다 걸고 아주 난리나고 있는데 천천히 싸워도 난 이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멤버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좀 더 올려주고요 이길 보다 보다시피 이제 언데드가 많이 있는데 언데드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데미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투구를 통해서 화염구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아이템을 쓸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마법사니까 마법으로 화염구를 쓸 수가 있죠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제 방어 기술을 쓰면 방어가 나름 됩니다 옷을 못 입고 데미지가 특화되어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보사시피 이렇게 좀 비어있죠 방어가 중요한 그래도 이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실력도 많고 어느 정도 방어도 보충이 되어있고요 무엇보다 망토를 통해서 아군의 이제 파괴법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제 반사해내는 피해를 입지 않는 망토가 있기 때문에 녀석을 앞세워서 딜을 꽂아넣겠습니다 자 왕구 5발 수준 6초에 한 번 한 라운드가 6초로 계산해서 그 정도에 한 번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법사들은 법설도 마찬가지로 6초동안 놀아야 됩니다 될 수 있냐? 적고요 간단하게 제압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동료 한 명이 이 녀석이 이제 적이 됐는데 이걸 해제해줄만한 기술이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마비 제거 저주 제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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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린 건데 극심한 현혹 현혹을 걸렸으면 현혹으로 가져올 순 없나? 저주 제거 하급회복 집단치료 죽은자 소생 죽인 다음 소생시킬까? 완치? 완치 회복인 걸로 겪었거든요 그렇잖아 완치 회복이잖아 잠깐 질병인데 정신박약 주문이 해제된다는데 한번 써볼까? 안될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희도 뭐 없냐? 얘는 이제 공격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혹 같은 것도 뺐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멀리서 원거리로 데미지를 주는 것과 소환을 하는 거에 특화시켜놨기 때문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풀령인 거 아니야 맞아서? 풀령인 거 아니야 맞아서?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죽인 다음 소생시킬까 진짜로? 아이템 못 끼고 있냐? 안돼 소생시키기엔 너무 귀찮아 어 너무 귀찮아 너무 많아 맞아 줘라 저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건 또 잘 쳐맞았냐 네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게 지금 나왔으니까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좀 찾아보죠 저런 거를 해제 시켜줘야 돼 공포 제거 현혹 제거 현혹 제거 같은 거 안돼? 인간형 속박을 걸어버릴까 그냥? 아 못 싸우게? 저주 제거 저주 제거 물품 제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질병치료는 정신박약이 아마 다른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현혹 같은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야 정신 지배 이게 아니지 이런 걸 이제 약간 그런 걸 해줘야지 권능 에너지 흡수 같은 개통이 이제 당하게 된다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면 안 되지 정의의 마법 친명상 혼돈의 망령 물리적 거울 완치 장도가 없는게? 잘이나 해라 어쩌겠냐 언제까지 걸려 있을 거야? 현혹 없어? 너 지팡이로 현혹 쓸 수 있지 않나? 아 풀렸다 아 저거 걸리면 많이 성가시겠는데 특히 켄 사이가 걸리면은 너무 세서 얘는 생활은 좋은데 가족들은 더 힘들어 너가 데뷔했을 때 틸라나와 저처럼 쪼같은 것 같다 정말 쪼같은 것 같다 아니 만약에 정해진다면 제가 정해진다면 제가 정해진다면 동료들 간에 호환이 된 대학에서 나올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않나? 맞아? 우리 친구들이야? 아무튼 도로를 통해 가자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친구야 내가 생각해 절대 안 쪄 한 마리로도 솔직히 비벼지는 정도인데 여섯 명이면은 그냥 이거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여섯 명이 사는 게임을 혼자서 해서 그런 건데 이제는 뭐 절대 안 지지 솔직히 이거 질 수가 없지 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다고 해요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일로 추가해서 합류하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녀석은 지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딱히 동료를 원하지 않아요 여섯 명 지금 6인판만으로 충분히 다 이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게 이거겠죠? 계단 모양이니까 맞춤 뭘까? 이게 얘네 식으로 활용하는 거냐? 아 이거는 펜사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지 일로 보내고 이런 애들은 마법화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제압이 되지 않나? 이거지 여기 죽는 것 봐라? 아가 잠깐 들어가 있어 한숨 때리고 버프 걸고 가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불편한 게 한 마리로 할 때 꿀잼이었거든요 왜냐면 버프 걸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아 약간 죽이고 와 어디서 저런 걸 보네 나약한 걸 때리고 아 지금 많이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네요 미리 좀 걸고 다니죠 제가 이럴까봐 버프에 약간 여유를 놓습니다 원래 직업을 보통 혼족에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화를 시켜서 썼기 때문에 같은 직업 내 주문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딱히 뭐 손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다섯 개나 있죠 애 뭐였나? 아 Q 였구나 가자 이 정도 버프면은? 뭐야 아 우리 편이야? 아 우리 편이야? 아 우리 편이야 그렇지 4번 너 왜 이렇게 마법 기술이 없냐? 아 내가 이거 마법 화살을 안 해놨어? 아이 바보 할라고 사서 입혀놓고 안 해놨어 아이 참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죠 야 뭐 소환한 거야 저거? 드루이드 같은 건가 보다 드루이드를 한 번도 해볼 게 없는데 야 이거 위치 괜찮죠? 1번 앞으로 보내고 2번 빼고 3번 빼고 막은 다음에 1번 갔냐? 위험한데? 3번 뺐고 염 염구 염구만 쓰면 이겨 소환도 필요가 없어 동료가 너무 많아서 이 게임 최강 소환수를 소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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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도와 달라 내 의도와 달라 아 우리 애잖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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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쿨하게 죽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잠깐만 잠깐만 소생 그리고 난 소생을 하나 뒀기 때문에 소생한 녀석으로 아이템 해소해주면 되죠 어 어우 야 귀찮은 놈 아 워블에 불집의 반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나름 돋긴 했는데 그게 의미 없다 이 정도로 해놨는데 이게 다였어? 아 뭐 불안하다 쟤네가 뭐 훔쳐간 거 아니야? 에이 이건 뭐지 에이 6대 1이야 어따 대고 지금 어따 대고 말이야 뭐야 저건 찾았어 골라 찾았어 아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은데? 계속도 이제 주머니 있는 거니? 길 있네요 동물현옥에 광폭화가 있네 광폭화 쓰면은 아 광폭화 쓰면 안될 것 같네 같은 편 때릴 것 같은지 느낌이 쎄하다 이리와 이리와 한길 뭐가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하나 떨어졌냐 신성한 힘 강림 한번 써보자 아 자기한테 쓰는 거구나 내려가 저기로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돌아와봐 그렇지 어플로 채우고 위태위태하다 마음이 너무 많아 자동 등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게 우리 파티가 가자 자 처음 1편 할 때는 이거 멈추는 법을 몰라서 리얼타입으로 썼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섯 명을 다 법사 막 하고 그러니까 좋아 화살 넉넉하게 쓰면 되죠 화살 같은 경우에 1레벨 주문이지만 레벨에 따라서 추가 탄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고레벨인 상태에서는 유용합니다 고레벨이라고 하기엔 좀 적긴 한데 고레벨이라고 하기엔 좀 적긴 한데 아 또 잡혀간 이제 봐라 또 잡혀가네 아이템으로 해제해보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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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은데 현옥은 현옥으로 카운터 칠 수 있구나 자 보자 현옥 지금 스스로 있는 애가 누구지? 아 여깄네 3단계 주문이네 이 정도면 3단계가 좀 많은 녀석 얘한테 주면 되겠네요 없구나 없구나 없으면 없는거지 뭐 왈옥 해제 좀 해볼까 해제 해제 넣고 다양하게 넣자 현옥 현옥 하나 어 이러면은 문제없지 현옥 당해도 현옥을 현옥으로 카운터 침이 되니까 레벨이 좀 동료가 낮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어 됐죠 이제 풀어주고요 지쳐있다 에너지 흡수? 아이 너도 얘도 에너지 흡수야?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비를 써서 해결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냐? 지금 뭐냐 자 그럼 뭔데 얘 뭐야 아그로프트포 왜 이렇게 많아? 공포제거 마법자갈 공포제거 좀 넣고 저주... 저... 저... 저주제거 마비제거 질병치료가 없네 왜 없어? 질병치료가 왜 안돼 그냥 안되는데? 지금 옷 벗어야 되나? 질병치료를 넣어놨는데 못쓰면 의미가 없지 이유가 있어서 못쓰는거야? 아... 지금 이해가 안되네 이 게임은 근데 이거... 안되는구나 이게 아니네? 뭐냐? 악으로부터 보호 아... 이런 것도 있어? 되게 좋다 아... 참 보호 정신 지배 뭐 전기로부터 보호 방어의 조화 독중화 막 많은데 언데드... 해결하는게 뭐였지? 어 이거야? 죽었냐? 쓸 수 있는거 죽었냐? 쓸 수 있는거 의미의 차만 보고 써봐 안되잖아 아... 아 이게 하급 회복이구나 아 이거야? 써봐 어... 어 되네 좋네 아니 아무리 봐도 참... 저게 아닌거 같애 뭔가 느낌이 생긴게 원래 스크롤은 기도하는 모양이었거든요? 반면 이거 물병 모양이에요? 성수라도 뿌리나? 자주구요 시려 보였으나 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야아 저항좀 봐라? 좋아 완전 풀로 맞춰놔 분명히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서 있었는데 보드위가 원래는 아 지금은 안보이죠? 다른 곳에 있나보네요 좀 뒤져보다 갈까? 내려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원래 이쪽에 보드위 땅이 봐봐 어 야 샌넘인가보다 아 야 위험할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약간 쎄한데? 그분 소환할까? 이 게임 최강의 소환수? 천사 소환하구요 얘네는 뭐 하염하살 정도지 하염하살 얘도 하염하살 아 죽었네 뭐야 천사 소환 가라 천사 천사가 회복도 써줍니다 무려 개좋아 뭐 필요가 없는데 간사랑거 없으면 있으면 될거 같네 네임 야 쎄다 야 쎄다 야 왜이렇게 그렇지 주먹질하는거 봐라 한 명 조용히 점차 천밖에 안주면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아닌거 거든요 오우 이야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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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 함부로 가면 안 돼 무서운 게임이야 전투 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새치고 와 에너지 흡수 당한 애가 지금 주인공 한 명 뿐이죠 그럼 아이 프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직 까 끔찍 끈질인 것 봐라 새치워 주인공이 이렇게 센데 동료가 필요 없어 그간의 플레이 타임을 전부 다 한 몸에 지금 받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파트웨이 들어가면 겸치가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굉장한 레벨링이 된 놈이기 때문에 숙전도 점수가 올라갔지만 올릴 게 없죠 무기가 두 종류가 지금 맥스예요 올릴 게 없음 없어 진짜 없어 아예 없어 카타나 같은 거 좋은 거 없잖아 철퇴? 능력 이것도 딱히 없고 내구성이 이제 6단계가 되면 한 턴이 더 늘기 때문에 한 라운드가 늘기 때문에 이건 좋죠 너무 이제 강해졌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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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렸냐 침묵 됐어 ? 침묵 정도면... 애교지 딱 봐도 여기 같은데 그치 잘sub ax 아 얜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대사가 음... 빠뜨렸어 이디쿠스 사이에서 죽어가면서 공포로 떨게 내버려 두세요 인정하지 않을 거고 우린 그들 묻어버릴 거다 말이 많은데? 관심 없고 죽일 겁니다 뭐라고 지껄이는데 관심 없고요 바로 죽이겠습니다 다 들어와 한 놈취 캐치입니다 잠시만요 뭐 걸렸어 지금 극심한 현옥 걸렸죠 현옥 아 하도 많으니까 구분이 안가 현옥으로 풀어주고요 현옥 야 위험한데 이거 야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현옥 왜 안 돼 맞아서 풀린 거야 일단은 화염마살로 좀 관제를 하자 경직을 한턴 주고 한 라운드가 비니까 그렇지 위험한데 전체치우가 얘는 뭐 제한이 있나봐 뭐 안 돼 우린 여기 있네 내 생각에 자네가 우리의 동을 처한 걸 잘하는 얘기야 아 진짜 왔는데 쟤 종료 다 어따 두고 왔냐 아씨 극심한 현옥으로 해방을 못했어요 내 성굴림 실패한 거냐 하이엄 마살 하이엄 마살 아 야야야 같은게 내가 아 보디 보디 때려 그냥 뚝 합해 죽는 부분이야 어떻게 된 거냐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성한 힘이 필요하다 네가 써 네가 당한 게 많으니까 아 뭐야 아 여기 못쓰는 거야 뭐 걸렸냐 침묵 아 계속 때려 불로 죽여야 되나 아 지금 불화살 있는 놈 누구야 네 네 얘한테 불화살은 죽을텐데 얘한테 그쵸 불화살과 매지카살이 쿨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나가겠죠 마법진 넣어주고요 그래 어디서요 9만 천? 제법이야 이프리트 소환 괜찮은 거 좋네요 그는 무한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불 쓰니까 죽었죠 야 야 진짜 억세긴 하다 야 자 보자다 보디 죽였고 일단 오늘 끝내야지 아 야 가서 먹고 와 빨리 먹고 와 아 빨리 나와 뭐야 쟤는 무슨 깡으로 덤비는 거야 좋아 가서 가자 들어가서 소금이 나왔어요 아 저 소금 맥서기 때문에 그리고 엘프 종족이라서 보기나 다르게 엘프기 때문에 소금과 장검에 플러스 타코가 있죠 좋은 거 많이 준 거 같은데 이제 슬슬 메인이기 때문에 야 플러스 4다 능력은 별거 없는 거 같다 페르단이 공포 면역이 있고 투명화 탐지가 있기 때문에 썼는데 계속 쓸 겁니다 장미검이 이제 매력이 붙어있죠 장미검 대신 들어가도록 하죠 소금도 써주고요 장검도 써주고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에 큰 걸 들겠어 드실 분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부터 이거 드는 게 낫겠지 법사는 방패를 들면 마음을 못 쓰기 때문에 들 수 없나 아예 그냥 걸러야죠 뭐 해서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레니쿠스를 해주면 되네 가자 이제 안 죽이고 이레니쿠스 죽이면 제가 동료가 되려나 이미 늦었고요 마음이나 봐야죠 아비 달쯤에 끔찍한 고사 8레벨 주문이네요 쓸 수 있는 건 이모인 뿐이네 그럼 범인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5도 어 쓸모 없는 거네 크흐흫 아 순간이동 이건 안 써봐서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 쓰고 싶지가 않아 귀찮아 귀찮고요 아무리 나라도 귀찮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공포 주문 있네 아 나 사실 지금 있는 주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뭐 추가 안 하겠습니다 된 거야? 됐네 레벨을 안 하는 것 봐라? 에이 이건 아니죠 주문 하나가 주는 경험치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받아갑니다 단순하게 주문 자체의 능력도 좋고요 5만에 17만에 3만에 슬슬 다 업할 것 같은데 아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길게 했는데 아 지금 40시간 넘게 한 것 같거든요 40시간 넘게 5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다 해야 알겠다 이 게임을 이번에 자 43시간밖에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약간 느낌이 얘가 만내비 아니에요 얘가 40인데 만내비 지금 경험치 6분의 1이라 다른 놈들 만내비 볼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나가서 그거 가자 못 갈 거 아냐 경험치 주러 왔네 한번 죽여 그래 빨리 가자고 그 드래곤 잡으러 가야겠다 붉은색 드래곤 활용 어 어디 썼지? 어 어디 썼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어 레벨 드래곤 또 당했어 하 비괴한 녀석 얘도 잘 지도당했네 아 만화가 되게 안 차나 보다 아이 뭐 법사 기술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어 얘는 좀 시간을 많이 둬야 되나 보네 꼴을 보니까 그렇네 얘는 좀 오래 쉬어야지 쓸 수 있는 거네 귀찮은거죠 가자 어디였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아 아 아 아 아 어디 깊게 들어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또 오면 되지라고 말했거든요 잠깐만요 내 발더스께서 영상을 뒤져봐야겠어 분명히 활용이 있을 거야 썸네일에 내가 걔 안 쓸 리가 없어 발더스 어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네요 새로 올린 영상 통합해서 한 60 정도면 하루 지나서 그러면은 괜찮지 탁구방은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 발더스 게잇트 30화... 오늘이 딱 그러면은 비교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썸네일을 안 썼나 본데? 지하였나? 아 진짜 기억 안 나나 큰일났다 신지 신전 쪽인거 같은데? 어 사원으로 가자 그 킹각스 처음으로 발견했던게 이 아래였잖아요 그쪽에 지팡이 있었고 아 지팡이 있는데 아닐거야 어디냐 어디지?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안 난다 킹각스 아니었고 바뀌겠지 외부겠지 여기 이제 내 땅이니까 아니고 아 여긴가 보다 아 사원폐인가 보다 저긴가 보다 가종 드디어 활용을 잡는다 이래부터 흑룡을 잡았기 때문에 활용 정도는 이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활용은 주인공이 1대1로 맞다이 떠서 잡았어요 칼질로 육인팟인데 절대 안지지 여기겠지 어 여기가 여기 같은데 던전 입고 있는거 보니까 가자 빨리 활용은 잡고 가야지 원안을 풀어야지 어휴 어휴 여기 속이 쓰리냐 쓰려 어휴 여기다 유튜브 올라간지 얼마나 됐지 잠깐만요 어 레프트 였나 레프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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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4 데드 2였나 그게 내가 알기로 처음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채돌로 가야겠다 개 뜬금 없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다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거죠 뭐 며칠 안걸리기 때문에 잠깐만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아직 1년이야? 계산 계산식이 그래 나 방금 오래 안했구나 1년은 넘은거 같은데 아 됐고 여 어디냐 여기 아니야 어디야 여기 밑도 것도 이리 왜 왔어 여기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 여기 여기가 흥룡있던 데였잖아 맞아 여기 아니네 이 맵이 아니네 그러면은 야 어디야 그럼 좀 보자 드루이드의 숲이었나보다 어 드루이드의 숲이었나보다 어 내가 뜬금없이 용이 왜 있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드루이드의 숲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할 겁니다 나도 내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너무 옛날 일이야 이미 잊었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이동하면 할수록 돈은 쌓이기 때문에 어디니?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에 여기 말고 드루이드는 있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였나? 이게 아니잖아 결국 다 뒤져보는구나 여기도 아니잖아 결국 다 뒤져보는구나 아 어 여기야 여기여 여기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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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이 저기다 요정이구나 드루이드가 아니라 요정이구나 드루이드가 아니라 빨리 가자 그만 떠들고 뭘 쪽에 있냐 돌아가도록 하죠 요즘 약간 이제 재밌는 게임 없을까? 너무 아 재밌는 게임은 하고 있는데 약간 조회수 나올 만한 조회수 나오면서 재밌는 게임을 좀 해야지 제노버스 뭐 블랙가드 이런거 아닌가 더 안나오는거 같아 발로스 게이트 발로스 게이트를 내가 추천받고 계속 이 관련된 시리즈를 하는데 이 시각에 보다 관련된 형식 게임 다 안나와 여기 많네 일단 문제가 많아 야 여 그 타이탄캐스트 괜찮았지 뭐야 지금 덤비는거야? 깜찍하게 목소드로 먼저 가있어 하죠 뭐야 가자고 왔다 완벽하다 아 여기다 일로 가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드래곤이 활용 복수하러 왔다 진짜 난 집요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가만 안 둬 어디서 나를 빠꾸시켜놓고서 살아남을려고 그래 아니 내 멤버가 말하니까 말을 안들어 몇번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거지? 이리로 갈 수 있냐? 이리로 못가잖아 이리로 가야되잖아 피곤해 진짜 오랜만에 온다 갈라소는 정말 띄엄띄엄 했거든요 이쯤이었나? 굉장히 강한 골렘이 있었어 여기였나보다 고통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냥 다음에는 바로 한 순삭해 시켜버릴 수 있어 진짜로 바로 그냥 이 레벨링 게임 미친 게임 드래곤 드래곤 얼굴만 갖다 대 그냥 바로 그냥 지워버릴 거니까 잘해보기 부하였나 여기 나왔던게 파워판 샤드오버워도 넣고 약간 이제 축구로 게임이나 컬이 좀 떨어지는 게임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오히려 잘 먹히더라구 여기 있었죠? 가만 안 둬 죽었어 죽을 시간이야 이것만 걸어주면 충분하게 이거 어디있어 thing 가만히 재밌는 게 쉬게 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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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you return, uh, it is, as they say, your funeral. 때리고, 아, 마 없습니다. 아, 소환할 걸. 아, 너 같은 건 소환도 필요 없어. 이미 이 게임은 막바지다. 하지만 천사 소환하겠다. 연구 쓰면은 개작살나겠지. 글로써. 아임 레디. 그렇지, 야, 날려버리고 난리 났죠, 지금? 가만 안 줄 것이야, 맞는 놈은 어차피 한 놈이야. 야, 뭐야, 저거 다 풀린 거야, 환영? 어썸하네. 오, 제법인데, 아, 근데 천사는 안 되지요. 천사는 역시 안 되네요. 강력해 천사님은? 천사님은 쉽지 않아. 연세번개. 파이어마살. 연세번개가 굉장히 상위 티어 아웃이거든요, 의외로? 연진은 아던데? 천사상입니다. 자, 연세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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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끝을, 그, 해줄 때가 됐지. 집단치료, 강력, 자기 기점으로. 버프를 걸어봐. 그렇지. 야, 뭐야. 아, 스폭, 스폭. 저거 어떻게 풀지? 기절, 기절 어떻게 풀어? 이거냐? 아, 근데 이거 너 가서 해야 되잖아, 그냥. 잠적 계시고. 아, 법단, 법사 딜려 넣자. 때리고. 법사. 자. 소환도 제대로 못했고. 아이스. 엘프. 도트독. 파이어마살. 좋아. 야, 세다? 나름 버틴다? 아, 근데 흑룡이랑 비교해서 솔직히 그렇게 세다고 느끼진 않네요. 흑룡 같은 경우 이제 상태 이상에 안 들어가서 이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저장 아닌가? 마흡파설 같은 건 안 바뀌겠지? 아, 언제까지 쟤 누워있을 거야? 완치, 완치. 어디서 완치. 완치 걸어줘. 아. 야, 쟤이 완치 안 거냐? 아, 좋아. 아, 진짜 귀찮게 버네. 이건 나온다, 이거지? 진을 짜. 진을 짜. 내게 내게 조금의 정보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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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함수 한 시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끝 내게 조금의 정보를 됐어 돌파 같은 게 아예 필요가 없잖아 어... 아니 그게 없으니까 화염... 아 화염이 소용이 없겠구나 얘네가 얘가 화룡인데 자꾸 화염 화살을 쓴다나? 마법 화살 써 들어갈지 별개고 그냥 쓰겠어 어 들어가긴 하는 거 같다 볼을 보니까 때렸어 발만 넣으면은 충분히 딜 나와 들어가는 거 아니냐? 화염 부진했으면 화염... 화염... 마법 화살이 조금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들어가네 너무 세죠? 64000밖에 안 돼? 아 도전 과제 다 했어 아 너무 약간 좀 그렇다 약간 어... 느낌이 좀 쎄하다? 어어... 뭔가 막 줬어 니가 먹었냐? 이프리트 소환 있고 양손검이랑 망토 하나 있네요 사노고 이건 감정 팀한테 넘기고요 이프리트 소환은 얘한테 넘기겠습니다 야 왜 전투 중이야 전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버그 수준 그렇지 야 잡아도 안 올라간다 아 6천남았네 얘는 올라갈 때 되지 않았어? 보자 방패의 망토 야 이거 괜찮다 뭐야 이거 사용은 뭐야? 충전 능력으로 이거 막는 거야? 안 꺼지시고요 뭐야 카르소미어 50% 맞아 30... 30레벨로 마법 해제 오 야... 미쳤는데? 오 야 이거 미쳤는데? 야 누구 누구 아 아무도 못 껴 어둠의 거미야? 양손검이 좋은 게 많다 양손검이 별로 안 좋은데 이 게임 내에서 그냥 쌍수거도 좋은 거 같은데 무기는 양손검 많이 주네 어떻게 활용이 잘 주네 처음에 좀 나쁜 놈 파티에서 활용 잡았으면은 꿀 좀 빨았겠는데 나가자 결국 활용 잡았고요 아 나가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좀 떠올까? 좋아 acted åt을 땅 다 진짜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물 잠깐 떠오는 사이에 도착했네. 야 웬일이냐. 되게 신기한 게 보드위가 활용보다 겸치 1.5배 정도 많이 줬어요. 그렇게 많이 줄 줄 몰랐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준 게 아니라 활용이 한 3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활용인데. 요가리는 엄청 센 놈처럼 막 까놓고서. 내 숙적의 아들이지만 봐주겠다. 좆밥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 놓고서 주는 거 64000? 수준. 최상급 몬스터 한 3배 정도 주긴 했는데. 보드위한테 밀리면 안 되지. 1.5배로 그것도. 보드위가 너무 많이 줬어. 리치가 2만 대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보드위가 4만에서 5만 만 줘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주고 보드위가.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드래곤이 한 12만? 기누 정도 줬어야지. 그래야지 좀 아다리가 맞지. 좀 아니다. 어디 가면 돼? 세상 내 역할은 나 본 거 아닙니까? 여긴가? 아 뭐야. 내가 돌아왔어. 보드위도 해치웠어. 이제 한 시간 만에 보드위랑 활용을 잡았으니 만족합니다. 그러나는. 어디 갔어? 아 여기구나. 이리 오시오. 가자. 대단하다. 보드위를 잡았다. 너의 돌아왔어. 여기 모두가 꽤 깔끔하게 됐어요. 저는 드래곤은 우리의 temple에서 가장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욱 더 심한 안반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난 난소린이란 이름을 계속 나와가지고 필요한 것까진 기억을 못했는데 아..야..잠깐만.. 얘 많으니까 메인캐스트에서 나온 놈한테 도움받으라는 거 아닌가요? 나 보드위한테 도움받았는데 큰일났네 이거 수용사가 도와달라고 할 순 없고 성체 애들은 도움이 안되거든요 아까 가봤잖아요 와일드프리스트쪽 애들은 이제 우리쪽 애들이 아니고 그리고 추가될 일이라 그러는데 얘네들 좀 갚을까? 세금 걷음 돈 얼마있어? 2,000원? 세금 좀 많이 걷어라 도움!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도움! 아, 크. 젊나..젊나 쓸모없어 가자아 아, 누가 린난소를 아는거야? 난 모르겠는데? 아, 크. 아, 크. 메윈에서 마무리되는 날은 없는데? 메인에서 마무리되데 없는데 메인에서 마무리되데? 어웅, 빈민감으로 갈까? 일단 가고 감사를 보내네 야, 우리 동료 빼가려고? 아, 그딴 거 갈 생각 없고요? 어, 지금 내 부하입니다. 뭐 어딜 가서 타령하려고 그래요. 뒤질라고 진짜 겔란벨도 내가 죽였단 말이지. 야, 이거 너무 내가 천막으로 가자. 천막 천막이라도 가야지. 뭐 갈 데가 없는다. 어떡해. 그니까 정확히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린 란소린이잖아. 아, 검색을 해볼까? 애매하게 찾다가 시간 다 날리지 말고. 아, 비코비아가 파티에 있다면 비코비아가 배신을 하지 못하고 파티를 잘 따르도록 주문을 건다. 뭔 소리야, 이게? 보디 이와 사흘 동료 트리즈브를 얻는다. 아, 자영이라 죽였잖아. 잠깐만요. 다른 원군. 섀도우 시프트 내가 다 죽였지. 아, 하트 캐스터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 하트 캐스터단은 나 캐스터 안 깼던 것 같은데. 다 깼나? 일단 보디 위를 죽였으니까 보디 위를 됐고 어차피 뭐 지원이 필요가 없어. 이미 죽였잖아. 보디가 원래 55,000 경험치를 준다고? 이상하네. 아, 보디 위를 죽이면은 린 난소로 나는 게 생긴다고? 아, 그니까 보디의 심장도 가져가야 되고. 뭔, 뭔 소리야 나. 가져갈 수 그렇게 많았어? 나도 다 안 가져갔어. 뭔지 진짜 나 뭐 한 거야? 아니, 야, 그럼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실화야? 아, 심장이랑 린 난소로겠지? 준다 그러는 게. 아무네이터 신의 신전은 섀도우 로드를 쓰러트리고. 아, 그, 그거. 템플로 인해 가서 바닥에 새겨진 방에 가서 바디의 심장을 받쳐야 된다고? 야,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 정도였어? 왼쪽에 있는 방에 뭐 있다는 게 이거 여기야 하는 건가? 그냥 가봐. 개 헤리네, 진짜 게임. 뭐 없냐? 가라, 그럼. 여기도 이제 내 땅이야, 골라. 보디의 심장 같은 이제 키 아이템은 안 사라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가서 회수는 하죠. 진짜 어딨던 거야, 그러면은? 양쪽을 가보자. 이거야? 모르겠는데? 아니, 심장이 뭐 어딨는데 이거냐? 에란에 성축병 하나 넣자. 아... 아, 그래? 이것도. 아, 정화 된 거야, 그럼? 아, 된 거야, 그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자. 아, 야, 이렇게 한 건 알았는데. 뭐 어쩌라고? 심장이니까 뭐 나버린 가져가야 된다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도와줄게. 아무리 봐도 느낌은 안 오는데? 아, 언제 나오고 가니? 야, 진짜 안 오른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맞잖아. 아, 참. 아, 저거 세 개 하는 거구나? 아, 세 개를 해야 되는 거네. 성술 이유가 있네. 성술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가서 네가 하고 와. 저거 세 개를 하는 거네. 이거 정화하고. 두 개 줄 거 없니? 정화할 때 맴대로 하지만. 얻는 건 없단다? 아 бо야! 아 nerede an glory 잠시 드레칸 ㅇ ㅇ ㅇ ㅇ ㅇㅇ 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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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어어~~!!! 괜찮은거 나왔네? 야 정화가 안된다고 이거? 에란의 유물이 이렇게 나온거 보니까 무슨 하나가 더 있을텐데 그만 찔려 이씨 아 하나의 연못이 또 어딨는데 내려가 보자 아 게임 진짜 헬이네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 원래 거미가 나왔었는데 지금 안나오죠 퍼뜨려서 갈까? 두명씩 나눠서 막혀있구요 성수 아직 남았다고 성수 아직 남았다고 가자 야아 거미방에서 거미 소환 아이템 얻었으니까 아 뭐냐 아 뭐야 아 뭘 때리고 있네 아주 아 아멘 아멘 아 어차 아 아 아 아 너무 막했나봐 오늘 오늘 너무 막한 감이 있어 도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리로 못 가니? 바보더라 막혀있다고? 빠져나와 뭐하냐 얘네 우리 합체했냐 뭐해 왜 왜 다 꼈어 뭐야 쟤 싸우게 되니까 다 힘을 합치는 구나? 이거 좀 아니지 않냐? 포토 겹치기냐? 헉 언드드 조정 불러보 말뚝 나와 나와 그만 척받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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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온 거지? 다 잠겨있네 아쥬이씨 다 잠겨있네 아쥬이씨 다 복사해 안되면 말아 레벨업 좋아 정보 야 성수춤 7레벨짜리 하나 4레벨 5레벨 다 하나씩 볼까 2개냐 상급회복이랑 중상치료 하나 죽은자 소생 하나 7레벨 상급회복 있네요 어 정신 이상 전부 다 모여와 지옥무는 뭐야 어 이거 그거네 악마 소환이네 악마 소환이네 아 얘는 7단계까지 밖에 없다 마흡은 단계가 높은데 음 나 궁금하겠는데 이거 소환술 어 이것도 똑같구나 변종검 양손검 양손검의 차이가 있네 얘는 아 똑같네 그냥 똑같은 주문이네 부활은 아 바로 싸울 수 있게끔 치료해준다고 어 폭발 상징 공포 지금 사실상 최강 마흡인거 아니야 7레벨이 그러면은 AI가 상태도 안좋고 약간 끼는게 있네 옛날 게임이라던지 어 예 그런것 같습니다 아카네 방패 주문을 흡수하여 무효화시킨다 어 됐고 나 이거 상급회복이 난거 같은데 상급회복 되게 좋다 이거 어 저거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되는거네 상태 이상 같은건 왜 안돼? 아 껴어? 아 그만 껴 이 미친게임아 그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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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제 끼지 말아줘 피해 연못이 또 있다고 여기서? 아무리 봐도 없을거 같은데 한 명씩 가자 아 뭐야 검이 아직도 나와 아 뭐야 검이 아직도 나와 구겨 들어가 여기 없고 다 했고 구겨 아 독종하는 아이템으로 한다 독에 내성을 주는 목걸이가 누워 갖고 있니? 싸게 싸게 나와 이거 일리가 없지 있었으면 썼을테니까 자 뭐 어딨냐? 독저왕 아물렛 여깄다 누가 아물렛 없어 지금 쟤가 없어? 걸려도 꼭 없는 애가 걸려 얘는 꼭 걸려도 제일 제일 귀찮은 애가 걸려 너의 정의 황독해 줘 뭐하니? 도와주 편하다 아주 좋아 가자 이리로 가고 나머지는 내려가 그리고 잘 됐어 그래 필요한 분 있나 보고 와 이거 혼자 다 보고 와 그냥 끝까지 안 통하잖아? 개꿀이잖아? 다 둘러본거 같은데 대체 어디지? 내부 하나 있고 이건 안되고 이거 있고 그럼 대체 뭘 해제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깼잖아 파전 없네 아이 그만 아 석하 걸렸냐? 어이가 없네 야 가자 아이 또 또 끼셨어요? 잘하는 짓입니다 가자 없는데? 아니 여기는 에란에게 다시 말을 걸면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동료를 구해달라 그런다고? 나는 보드위를 잡았는데 보드위를 잡은 심장을 바치래요 그 거시기에다 보드위를 잡은건 알겠는데 보드위를 잡고 심장을 뽑진 않았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된 부분이냐? 야 뭐야 다 죽였는데 왜 기어 나가 야헤헤 또 다른 것들을 찾아봐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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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니요? 혹시 뭐 길이 있는건가? 길이 있는데 못찾은건가? 내려가 봐 한번더 그럴리가 없어 다 정화했잖아 가 가서 정화하고 와 다시 여기 정화했고 여기 정화했고 다 됐는데? 얘네 에너지도 못하는 놈들이 왜 계속 기어 나오는건데 네 여기 뭐 있는거야? 네 나와봐 다 됐어 도착해 빨리와 빨리와 어 에란의 물을 하나도 쓸데가 없는데 에란의 이 성수를 아 이렇게 될 수 있는거네 아 그렇구나 아니 저거를 보드위를 한테 쓰는게 맞나보다 내가 보드위를 때려 죽였나보다 그냥 그냥 써야돼 어떻게 죽인거냐 어떻게 죽인거냐 나는 대체 보드위에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거 아니야 엘프들의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준대 대사전도 있고 왼쪽 끝에 받는 방에 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아 잠깐만 혹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저번 시간에 훔쳐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나? 에이 그러면 진행 안되는데 말이 안되지 아 가보자 일단 한번 더 아이 말도 안돼 이건 아이템 없잖아 그냥 아예 여기인가 혹시? 여기 있나? 여기 있다고? 뭔가 있을 법해서 더 무섭잖아 죽음의 손가락 뭐야 그거네 먹어 아이 뭐야 이런거 말고 실패하더라 세이브 안하면은 그냥 가자 어 그냥 가면 되는거야? 아니 뭐 이상한데 약간 먹을건 더 먹었으니까 가면 되겠지? 떨어질게 없어 전 룰이 되겠지? 가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라아 팔라딘도 재미있겠다 혼자 해도 어 소환도 하고 전사로 썰을 수도 있고 법사가 제일 재미있을 것 같긴 하고 갑시다 뭐 어디 가면은 뭐 죽겠지 뭐야 아 뭐하는 장난질이야 또 이거는 야 못 뿌렸어 지금 돌파쓰면 마법 버프가 다 풀리거든요 이런식으로 빠집니다 바로 들어갔네요 싸워가서 수강 지금 계속 쓰는 것이요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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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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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부 starving 됐어 보드의 심장은 뭐 있지도 않는 걸 내가 어쩌겠어 에라니야 어딨니? 뭐야 이거는 야 란솔은 안 되는데 란솔은 어 나도 나처럼 안 나오는 사람 있네 아 보드위를 너무 세게 때려 죽여가지고 시체에서 파밍이 안 된다고? 써있네 여기에 나처럼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시체를 남겨둔 다음에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 왜 불파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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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일단 일단 가야되긴 아 이거 이거 잠깐 답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 이 게임을 너 어디로 가라 그랬냐? 하하 상원지역에 있는 기사도 흘러가야 된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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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요거를 채워다 말툭을 꽂아야 된다고? 아 관이 따로 있어 원래 마을 거기로 가면은 아 야 이거 전에 그림 찾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누나 이거 어렵잖아 너무 자도 되냐 여기서? 어 자도 됐네 좀 더 자 어두워 공짜 잠이잖아? 뭐야 나만 데려가면 될 거 같은데? 그치 아노멘 델 린 코어 모이랄라 내가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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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돌아가자 문 열어 문 열어 잘했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도, 도움을 얻고자 도, 도움을 얻고자 도, 도움을 얻고자 빈 도 1984 세정 .. 좋아 가자 어 됐고 넌 동료야 처음부터 뭔가 잘난 척했을 때부터 재수 없었어 좋아 내 거야 로즈 가서 다시 다시 가야 돼 거기를 야 끔찍하다 끔찍해 아니 활성화 표시가 안 뜨니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야지 내 암행증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뇌 구성 혐의야 역시 난 밝은 게임이 좋아 밝은 데서 싸워야 개꿀인데 맨날 흡혈 같은 건 상당히 이게 문제야 판타지에 흡혈을 낀 필요가 없어 오크나 뭐 드래곤 이런 거 잡자고 아휴 동굴 들어가고 무슨 이상한 지하 들어가고 뭐야 지금 이거 시마이 흐흐흐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게 관이라고? 이 관으로 보여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관이에요 이게? 허어어씨 이해가 안 되네? 야 부셔 어 됐냐? 어? 왔다 보드위의 검은 심장 란솔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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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 랩업 한 명밖에 랩업 와 네가 와야 같이 가지 에너지옵선 또 언제 처 당하셨어요? 미치겠네 어떻게 저렇게 잘 당하냐 그냥 물어봐라 그리고 내가 할게 야 6레벨 생겼다 1 2 3 6이야? 볼까? 1레벨에 마법 화살을 넣을거고 2레벨은 허상무신 하나 3레벨은 넣을거 없음 흠 번개화살 염구 화염화살 하나 6레벨은 약간 좋은데 서코아이즈 하나 넣을까? 5도 아무거나 넣어 필요가 없어 어 내가 좋은 기술을 너무 안 넣어놨어 쟤한테 연세번개 줬으면 연세번개로 그냥 올인했을텐데 어 이제 보드위한테 그걸 뺏어서 쟤 뺏어서 지금 낳은거죠 잘했어 저기 저 구석에 가있냐 너 뭐 어 근데 뭐 쎄졌다거나 그런거 없냐? 인간적으로? 뭐 뭐 얻은거 없니?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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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얻은거 없냐? 아니 무슨 자기 힘을 되찾았으면 뭐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럼 쟤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가자 별게 좋다 야 혼자 낼 땐 몰라 아 야 또 에너지 흡수 당했어? 아 나가 일단 어 짜증나 볼 때마다 당해 다 됐어 다 됐어 깔끔해 그렇지 이제 그곳 그 섀도우 군주 있던데로 가서 아까 내가 잘못 들어갔던데 그리로 가서 영어 발판을 밟으면 된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다 그럼 이제 불쌍한 영원도 해방 된대요 나 좀 해방시켜줘 나나 내가 더 불쌍해 나나 해방시켜줘 여기냐? 뭐가 여기냐? 이게 아니잖아 이게 무마일이라고 써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여기잖아 어 여기서 시작되냐 당황스럽게 잠깐만 여기서 시작되면 나 어떻게 나가라고 미친게임아 나가봐 나같이냐? 나같이냐? 이리로 나오는거고 다시 들어가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잠깐만요 암마모네이터 신에 대해 언급되었다 섀도우 로드를 쓰러뜨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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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써있는걸로는 바다에 글자가 새겨진 방으로 가서 스펠을 밟아서 함종이 작동하지 않는다 거대한 석상인데로 가면은 된다고? 이거 얘기하는거겠지? 나것 좀 밟지 말아라 야 꼭 호기심해 손가락 발가락 닭아보는 놈들 있어 저런 놈들 어딜 가나 꼭 있어 괜히 뭐 안 건드려들고 건드려가지고 상처만 있고 말이야 따라와 아 야 함정 작동 안된다며 안되게 뭐가 안되 이씨 이리와 여기다 놓으라는 거야? 팔에다가? 어메 사난도 있네 야 됐다 빨리 넣어 됐지? 됐지? 뭐야? 되돌릴 필요가 있다 템플루인으로 가자 템플루 바닥에 글자가 새겨진 방에서 왼쪽에 있는 거대한 석상의 방이 연인의 몸과 바디의 심장 연인의 몸과 바디의 심장? 연인의 몸이 어디 누구 어디 있는데 연인의 몸 잠깐만 연인의 몸이 있다고? 연인의 몸이 어딨는데? 연인의 몸을 어디 잠깐만 발로 소개드 연인의 몸 여..연..인..의 몸 항구 지역에 있다고 추적하면은? 잠깐만 뭔 개소리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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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길 빌어 연인의 몸과 바디의 심장을 석상에 연인의 몸이 뭔데 연인의 몸이 뭔데 연인의 몸이 뭔데 눈알 혈청 생각 없어 그런 거야 나는 연인의 몸은 연인의 몸이 뭔데 연인의 몸이 뭔데 연인의 몸이 뭐야 연인의 몸이 뭔데 연인의 몸이 뭔데 하기 불가한다고 연인의 몸이 뭔데 덕국은 문제로 저 뭔 개소리야 됐잖아 심장은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함정이 걸리는 거고 빛나는 여인 쳐보자 하아...보드히 심장 음 아... 저주 걸린 파티와 보드위에 심장을 넣으면 저주가 풀린다고? 아 그래? 그럼 저주 걸린 녀석을 넣으면 되는 거야? 아...그러면은 올 필요가 없던 거야? 개같은 게임 아 뭐 저렇게 써놨어 외국...외국 사이트 공략이라던가? 지금 내가 영알못이라서 구독 받은 건가 지금? 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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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흡혈기 저주를 받은 놈을 여기다 보내서 심장을 갖다 주면 된대요 연인의 몸은 그럼 뭐야? 연인의 몸 같은 건 왜 있는 거야? 연인의 몸을 하면 이제 뭔가 고마워한답니다 연인의 몸 하면 저주가 풀리면서 여기서 이제 흡혈기 있었는데 새치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어두워 이제 가면 되는 거네? 진짜로? 아...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또 왜 안 오냐? 방금 반짝이지 않았나? 아... 드디어 간다 이뤘다 이뤘소 엘한 흠 흠 흠 흠 일단 이르네쿠스 잡으러 가자 사실 너에 대한 건 전혀 궁금하지 않아 중대한 체육이 뭔데? 너흰 가고, 너흰 내가 가져온 거 갖고 가고 난 제서제한테 가서 대화를 하라고 같이 가자고? 알았어 가자 여기있어, 난 들을 수 있어 랜토르가 거의 깜짝 놀랄 수 있어 불가능할 수 없어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아... 슬라이네슬라 난 너무 오래 지났어 아이레네쿠스는 이곳에 대해 정리해야 해 하아.. 알았어 가자 얘네 때문에 나도 힘들다 가자 빨리 어어! 애니메이션 나오죠 가끔 애니메이션 나오면 화면이 사라지는 게임이 있거든요 크로노 트리거라고 모바일 이식하는 게임이 그러네 이게 일단 모바일에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발루스 게이트가 확인했습니다 칠장이다 팔장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칠팔장이 디엣이라 그러는데 나 디엣이 들어온거야 이미? 그럼 원래는 봄이 어떻게 끝나는데? 랜 란솔의 빛의 인도를 받아 당신 뚫루도 없던 것처럼 보이는 나오면 힘들지 않고 통과했다 당시에 빠져나오는 당신의 왕이 도시는 감격적이었지만 또한 시비에서 혼란스러웠고 자부만 건축들 가운데 자신 제 고향을 찍힌 전사는 수십구에 엘프시체가 도움이 있었다 설레네슬라는 이르니쿠스의 부하드의 소나기에 있으며 싸우지 않고는 그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봐서 존나 신났지만 적들이 많고 시체가 많았다 끝 락세시아가 만드는 환상들 대단히 뽀아카오 이 많은 빛의 수십구에 권고는 그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해 대민을 찾아라 알고 싶은게 있으면 알고 싶은게 있으면 퀸 퀸 퀸 퀸 퀸 잠깐만 이 책 같은 건 책쟁이한테 주고 어 너 언제 레벨했냐? 나도 레벨했네 타코의 1레벨 주문 하나 성실제 주문을 쓸 수 있네요 써서 뭐 하겠냐 치조나 해라 1인드 하다 됐어 이제 다른 거 찍을 거 없을 거 같아 생각엔 충분한 거 같아 어 일로 왔다 싸우면 된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찾아볼게요 잠깐 님들도 슬슬 궁금하지 않나요? 저처럼 이제 밸런스 게이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이제 사실 이거 원래 제게 제 유튜브 영상을 아는 사람들은 봤거든요 그 게임 아는 사람들은 봤는데 이제 새롭게 유입돼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차후에 생기시기 때문에 엔딩을 보면은 뭐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7장에서 끝나고 확장팩이 바알이네 어 어 M의 그림자가 이제 7장까지고 확장팩이 바알의 왕자니까 확장팩이 있으니까 8장 9장 10장까지 있는 거네 이렇게 많아? 살짝 살짝 불안한 걸 뒷내용은 보진 않겠습니다 어 근데 이르니쿠스는 세종보스가 맞네 나는 중간에 이르니쿠스 죽고 뭐 악마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확장팩 이름이 뭐라고? 바알의 왕자의 확장팩 이름이 그럼 바알 나오나보네 어 근데 이르니쿠스가 이렇게까지 길게 그럼 본편은 이르니쿠스가 그냥 세종보스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는데 처음에 나온 날이라서 자 보자 여기 시체가 쌓여있고 적들이 있는 거 아니야 호른의 집 성직자의 집 탈레스마의 집 성직자의 집에서 그분이 나오지 않을까 신전으로 가야겠구나 네 궁금한 거 알고 싶으면은 가라 그랬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들어갔다 갈까? 조용하다? 적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라였어? 아니었어 하아 도와주라는 거지? 뭐 걸렸냐 지금 감속 빨리 가 안 통할 거 아니야? 잠깐만 안 통하지 않나 이거? 뭐?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저렇게 쓰지?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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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 써야 맞는 거냐 그러면 한 번 써 볼까? 한 번 써 볼까라기보단 내가 종류를 너무 편중해 놨네 어쩔 수 없어 그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레벨업 됐어 왜? 아 쟤 잡으러 레벨업하나 보다 빨리 가자 빨리 좀 와라 얘들아 고작 여섯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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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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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쟤 위험한데 이 동네 돌골렘 쓰네 법사라고 돌골렘 쓰네 돌골렘 쓰네 돌골렘 쓰네 뭐 해야지 될까 쟤네들 뭐가 통하는 거야 대체 통하는 기술이 있긴 한 거야? 어떻게 도와줄까 인간형이긴 하냐 얘네가? 안 통해 돌아살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안 통해 가골 때려 아 됐다 아 아 모든 자산을 죽였어 데민 알려줘 아 집 가운데로 나 여기서 회복 되냐? 당연히 안 되겠지 실례는 안 되고요 레벨업 됐다 두 명 됐네 얘가 얘가 된 건 좋다 야 정보 8레벨 주문하나? 자코 감소가 됐네 안 어울리게 야 아 뭐할까 아 너무 너무 기대된다 이거 최강마므이거든요 10레벨 해성 아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죽어 성공 성공해도 절반이야? 드래곤브레스 주문 난사죠 쉽게 말해서 2라운드 동안 나는 솔직히 주문 난사 같은 거는 아 이거 주문 추가가 있네 어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주문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데 순수한 에너지를 만들지 원반이다 전기 피해 입힌다 아 에너지 칼라를 던지는 거야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다 드래곤에 숨겨나죠 드래곤브레스 전에 받은 누구 같은데 좋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거야? 너는 래퍼한거 아니야? 얘야? 7레벨 주문 2개를 줬다고 한 번에?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어? 이프리트 소환 2개 상남자는 소환이야 야 이거 필요없어 아 너무 좀 애매하다 미로 하나랑 미로 2개 해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숨결로 바꾸죠 어 그래도 잘 수 있네 한 점은 마지막 과일드 서른이 뭔가... 아... 안 닿았다 봐봐 하트 탁은 구이매스 아플렉스는 그냥 구이매스 아플렉스는 그냥 구이매스 아플렉스는... 어? 하트 탁 하트 와우 정말 나쁘지 너는 정말 좋은 비스킷들 아니 아니 아플렉스 오 와우 갑자기 너무 풀렸어 귀찮네 미리 말이 많냐 이제 빨리 가자 일단 사람 구했고요 한번 아이템 내놔 엘프족의 아이템 내놔 빨리 석재 풀라팔 살짝 기대된다 이거 뭐야 아 일단 좋아 씨 감정해 아 필요도 없는 거 기어 나오구나 여기 짜증나게 어우 짜증나게 나오네 아이템 나와도 이럴 거야 드래곤 브레스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맥스마업으로 너무 기대된다 하하하하 야 드래곤 브레스인데 올라갔다 가자 여기 길이 있네 아 아 아 바다 만디더라구 아 와 그 가수 구입하러 가수 가수 야 발사해 드래곤 브레스 그 쓴 거야? 소화맘업 최강 안 들어가냐? 들어갈거 아니야? 어 왜냐면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25000 그럭저럭 그럭저럭 들어갔죠? 아 근데 드래곤브레스 약간 많이 실망인데? 아 근데 지금 있는 기술 중에 유일하게 액티브니까 칼날 같은건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올라가 근데 보이는건 다 죽이면서 간다 밤이지만 가겠습니다 아니 안돼 낮에 갈거야 야 무센놈들이 있는데 드래곤브레스 죽었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가 못 참을까? 잘 알겠는데 내가 가장 사용할 수 있는지? 난 준비해!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그렇지 15,000 아이템은? 쓰레기? 나와 경험식이 15,000 그냥 주네 이젠 보드 이때도 그렇고 끝물이라 이거지? 엘프 전사가 트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트롤이 있어? 야야야야야 일단 쟤는 얘를 잡고 아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분산해 보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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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보라살 쓰고 보네 와 일단은 아웃을 시키고 어 야 내려와? 제거해 제거하되 불검으로 바꿉니다 불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뭐야 빨리 좀 죽이면 안될까? 아아 야 못살렸잖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나와 빨리 빨리 그렇지 올라가고 와 만지 자신 안댔어 어 만지 자신 안댔어 어 빨리 올라 빨리 와 예구성 걸고 가 나와 그렇지 굳고 3번 빠져 4번 5번 6번 길 빼고 오 얘한테 뭐 통해야되는데 뭐 통하는걸 내가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다 바나만 튜 저항이야 그정도는 잽도 안돼 서리길을 바꾸고 걸고 때려 소금으로 해야겠구나 클로스 사목이라서 긁어지죠 18타격 플러스 4정도 돼야지 18이나 막히는구나 게임이냐? 저렇게 세면 어떡하라고 나한테 아래애들 다 죽었잖아 그래서 운명이야 내가 죽였어 지가 죽었지 가자 신전으로 어우 경험치 많이 먹었네 4천 남았어 벌써 쟤 너무 쉽게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뭔가 좀 싸는데 빨리가 빨리가 그렇죠 있을 줄 알았어 쉽지 않았어 조선 시키고 야 이거 버프 다 걸어야겠다 큰일났다 이거 3번 야 싸워 싸우고 그거 해야겠죠? 일단 드래곤 숨결 쓰고요 염구 쓰고요 염구 써 그냥 어 이야 자 염구 쓰고 염구 쓰고 염구 쓰고 연세먼기 거릅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빨리 써 빨리 써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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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어 걸고 있다 지금 그렇지 자 전체 회복해 전체 회복하고 이 암은 보내고 염구 연번 6레벨 마법 아 소용도 없겠다 이미 딜은 충만하다 염구 야 왜 안죽어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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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니가 마무리하고 싶어졌어? 야 왜 마무리가 안되냐 어우야 얼음이다 어우 야 이 범이라고? 내려가야 되잖아 야 일단 내려가 내려가 점사해 잡은 거야? 제발 제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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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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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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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가 너무 어린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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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하 야 이거 아니잖아 아 미치겠네 저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공격을 야 다 와봐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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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뭉쳐 빨리 뭉쳐 가 어디 뭐하니 뭐라니까 자 1번 내구선 걸고요 2번부터 염구 다 꿨습니다 염구가 전사가 둘 다 염구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염발 염구 나오거든요 오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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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구 쓰고 그 다음 불에 쓰던가 아잠 아잠깐만 연구가 안 통한다 아예? 어떻게 된 부분이야? 어떻게 된 부분이야 아잠깐만 이맘봐 뭐 아 뭐 완전 내성 뭐 이딴거 아니지? 아니지? 원소 이거 한번 벗어 왜 왜 왜 왜 왜 멈췄어 와 야 이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한 마리만 있는 게 더 편해 진짜로 존나 쓸모가 없어 내성도 더럽게 다양해가지고 내가 뭐 때리고 있는 건지 막고 있는 건지 고분도 안 가고 마음은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자 때리고 발라미자 2번 3번 가고 4번 5번 6번 2번 4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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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8번 8 전 teu 이게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자 투명을 걸어 어디서 투명이 아니고 얘는 카이 버프 방포카 자 너희 셋만 가 너희 셋만 가 자 필요 없는 애들 필요도 없어 뭐야 지금 강국 한거야? 잘했어 잘했어 강국 잘했어 다 야야야야야야야 할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거기 있어 미친놈아 뭐 하니? 그렇지 야 나와 광포가 쓸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쓸모없다, 그거 세지는 것도 아닌 주제에 야, 저 죽었어? 어, 졸라 세진하다 진짜 뭘 해서 죽었냐? 어, 이거 어디서 부활했니? 여기 있구나 텐사이만 쓰는 게 최고야, 어 개꿀잼이야 귀찮아 죽겠어 얘네들은 데리고 다를 만한 가치가 없어 현대해수는 걸 행복하긴 도와서 아, 도와서 도와줄게 아우씨 반지가 이렇게 없었나? 뚜껑도 없어 뭐 두고 왔나? 아 두고 온 게 아니라 뭐 뭐 회수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밋밋했다고? 죽여 뛰어가 뛰어가 그래 전사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전사만 있으면 돼 전사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이제 free 아아 아유 으이 아유 레벨을 엄청 되겠다 야 4,5레벨 하나씩 집단 치료 좀 저거 병원, 병원 침대 같은 건가 그림이?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어휴, 계속 어휴 계속 나를 놀라게 하는데 죽어라 노예 이건 뭐니? 철골렘? 솔직히 이거 내가 짓만한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가진 거 없냐고? 응용 치료가 있네 능력에 밟으자 화염 강타 한 번 써봐 얘는 뭐 할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물리개통으로 방어 다 주고 철골렘 먼저 아니 얘 먼저 잡아야 돼 얘가 방이 돼 자 공개 잘했어 자 쓴다 돌파 마법 없애주고요 시동 겁니다 변이 변이 같은 건 당연히 안 통할 거 아냐 너무 당연하다던데 진짜 안 통할 거 아냐 뭐 써야지 뭐 별 수 있나 할 수 있는가 문제 에리팟을 쓸 거 아 시간 정지 타겟팅의 위치가 3번인 것 같죠? 어 2번인 애한테 회복 써주면 되겠다 상급회복 악마 소환한거지 저거 지금 그쵸? 전 광역 악으로부터 보호를 할걸 너는 그냥 회복하는 게 날라나? 그냥 회복해 저거 통하겠지 쟤가 안 통하면 안 되지 아예 안 통하는 건데 다이상 기본 마법들은 야 뭐야 얘 왜 저래 야 그냥 다 닭달래버리죠 나가있어 나가있어 못나가냐? 올라가아 올라가아 들어온 게임 이거 드래곤플에서 갈 길지 돌파 쓸지 돌파 써야겠지 돌파 쓰고 얘는 뭐 아 조금이라도 넣어줘 조금이라도 넣어줘 소사체가 많으면은 약간 이제 뭔가 되겠지 돌파 다시 해야 된다 돌파 돌파 돌고 나는 여기서 병원 차려 병원 차리고 나는 지금 묶여있고 잡았나? 잡았다 올라가 아아아아아아 진짜 더럽게 쓸모없네 야 뭐야 올라가 너무 잘 죽어 죽는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이씨 보자 나 로우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플러스 1 나를 못 끓여도 됐어 나쁘지 않아 하 됐다 아유 이씨 들어가기 전에 버프 좀 걸고 들어가야겠어 앞으로는 됐다 가자 들을 때가 됐네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일단 아래를 갔다 가는게 낫겠죠 위로 이 좁은 길은 안타겠습니다 점수 최소한 먹어주면서 갈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적의 만 레벨을 넘긴 했지만 일단 기다려 기다려 봐봐 법사의 사용처가 내게 좀 약간 랜덤이다 내가 가장 사용할게 흠 응 응 아 그 정도는 항상 써놔야지 잠깐만 기다려 응 뭐야 저건 또 아유 짜증나네 진짜 그냥 대기만 해도 500원씩 들어오는데 29원 뭔데 아래층부터 어떻게 된거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지금 내버려둬 지금 내버려둬 지금 내버려둬 지금 내버려둬 9레벨 주문이야? 9레벨 주문이야?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마스터 마스터 마법 쓸 칸인데 애초에 9레벨이긴 해도 쓸 수 있는건 약간 다르구나 다섯 개의 순서대로 해봐라 다섯 개의 순서대로 해봐라 첫번째 4번 4번 1번 야 왜이렇게 잘 잡으냐 4번 1번 금방 하지 이런거 4번 1번 2번 전혀 퀴즈가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2번 어 됐다 뭐냐 이게 릴리페인의 부적이야? 아 근데 뭐 어쩌라고 목걸이 없으신 분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쓸모 없는데 뭐 어떻게 쓰는 법이 있겠지 지금만 안보이는거고 이리 올라가 시간정지랑 엘프사제 돌 엘프사제 돌 뭐야 뭐 어쩌라고 뭐 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식이네 그런식이고 세개 에이 가자 사용처를 알수없는 목걸이 하나 얻었구요 쭉 돌고 쭉 돌고 가자 가운데면 메인인거 같으니까 밀이 있어 밀이 있어 얼굴 보였을때 밀이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우리도 돕개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짜져있어 돕지마 자리 잡는 동안은 버틸 수 있지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빨리 가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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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고 네 난 뭐하나 난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통하는 거야? 안 통한 거야? 그게 이건 지네 도시인데 지들이 지켜야지 어디 가냐? 야! 볼 때리네 쟤가 또 또 장난질을 하네 한숨 쉬고 한 번 더 쉬고 그렇지 일로 갈 거라고 정했으니까 바로 쓰자 가자 손 많이 가, 손 많이 가는 게임이야 바로 쪼다가는 게 나았죠? 그거잖아 뭐래? 야 뭐야 니가 걸렸어? 어 잠깐만 속박, 속박해제, 속박해제 속박해제 어딨어? 이거 상급시키면 충분해 어차피 전투 끝나면은 나 어디 가니? 딱 볼을 보니까 위험한데? 이제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어떻게 된 거야? 풀린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풀린 거야? 안 풀렸잖아 안 써, 얘 안 풀린 거야? 아 많이 위험하다 돌파, 일단 돌파는 확정이고 문석포구라고? 9레벨 주문이네? 라밀라트? 네, 잘 안 풀린 거야 다 뒤로 와 침대 침대 펴 뭐 하는 거야? 뭐하냐 얘? 침대 펴! 안하냐 아무것도 치료하라고! 왜 안해 치료를? 치료해! 됐어 일단 만화 다시 풀리니까 가서 가자 가자 돌파를 일단 걸고 투사체를 쏴서 마법을 해제해 준 다음에 뭐해? 때리고 너는 버프 걸고 때려 중살 이거 뭐냐? 지가 죽인 거야? 지가 소환하고? 잠깐만 버려 가자 올라가자 지친다 지쳐 가자 너무 센놈들이 많아 시간은 기본으로 멈춰 법사 만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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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너는 엑사이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 도와줘 내가 기다려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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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 마법 안 통한다고 위로 쓰러 가 위로 쓰러 가 먼저 쓰러 가 넌 즉사기 없냐? 숨겨둔 즉사기 갖고 와 몬스터 속박 안 돼 하급 주문 반사 안 돼 이프리트 소환 다들 할 수 있는 최선을 소개하는 것이야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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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사제 탈라딘인데 여사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사제 자체가 아니잖아 전사잖아 빨리 나와라 나왔다 나왔다 야 죽여 빨리 잡아 그렇지 아이고 좋다 내가 위로 쓴 위로가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위로다 위로가 아니라 이게 뭐야 너 이거 끼면 어떻게 돼 힘 체력 올라가냐? 그딴 거 없지 힘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너 힘 몇이야? 18 쟤한테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이 뭐 어른들 못 끼고 있어 없네 주자 껴 그렇지 다 잡아줘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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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드위에 관한 소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드위는 내가 해치웠는데 고마워서 하아 얼굴이 나눠 없네 ases toen 도 v 이게 제일 낫겠다. 다른 건 그냥 비꼬는 거잖아. 하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 우리 엘프도 좋은 놈들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엘레신 여왕께서 그를 추방했다. 뭔 짓을 했는데? 가장 뛰어난 우리들 중 가장 뛰어난 아웃사였지만 신의 개입 없이 엘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였다. 심지어 그는 여왕님을 은총 맞춰받게 돼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 꼽사리 끼지마 아노엔! 여동생이 만족을 몰랐다. 음... 자신의 여동생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많은 동족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사실도 문제였지만 우리는 지금의 자... 모습을 잊게 하는 그 본질의 위협한 행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안 죽였냐? 추방당했다. 아... 엘프로스 영혼 연결 전부 끊어버린 저주를 내렸어. 약간 그건가보다... 프로토스 신경삭 자르는 거 같은 거 같죠? 당신들은 이데니쿠스와 보디를 풀어주었고, 그들은 미우치는 복수를 깨했다. 전형적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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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와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한 마리의 블랙드래곤을 데려왔다. 그는 부서쪽에 있다. 난 서울에 좀 그는 너무나 많다. 여왕을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도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다. 여왕을 만나봐야 될 것 같다. 여왕을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분을 깰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을 불러내야 되며... 유물은 세 가지다. 릴리페인의 부적, 아, 황금잔, 그리고 문블레이드. 아, 문블레이드 개꺼 아닙니까? 바일러스 원에서 그... 그 분... 아, 그래. 잘 생각했어. 하나는 우리가 얻었죠. 아, 저기 그런 용도였군요. 그리고 전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님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